저희 10만 구독자 유튜브 청년부동산 채널에서는 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과 관련된 홍보 협약을 새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적으로 비싼 인건비라든지 광고비, 홍보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에 대한 업로드 비용 50만원으로서 일회성 월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상이 남아있고 홍보가 가능한 청년부동산 유튜브 채널의 직접적인 홍보 역할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치나 지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문의 주시면서 필요하신 내용에 맞춰가지고 제가 영상 제작하고 여기서 만족하시면 영상 업로드까지도 진행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신축 건물, 지식산업센터까지 여러가지 홍보 마케팅에 지치지 마시고 비싼 인건비나 비효율적이고 비싼 광고비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미 성장해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